대구 팔공산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구매문에 010-359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발송 대구 팔공산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의를 해주셨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께서 팔공산에서 올해 직접 농사지으신 핵꿀고구마,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팔공산 해발 700m, 큰 일교차로 인한 당도 보장, 무공해 유기농 고구마. 10월 중순 현재 수확중인 핵꿀고구마, 호박고구마를 판매합니다. 대, 중 사이즈 위주로 10kg 담아보내 드리겠습니다. 품명 핵꿀고구마 10kg, 호박고구마 10kg, 원산지 대구 팔공산 판매가 37,000원 사이즈, 대, 중 산지직발송 대구 팔공산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3599-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